다 3, 다 2 여긴데? 다 3, 다 2 여긴데? 여기 저희 자리입니다. 우등. 라 2, 라 3. 요 요. 요? 요 요 앞에요. 여기? 예 그렇습니다. 네 좀 드세요. 저리가 냄새 안 나. 라면 먹고 싶다. 신나가. 영예. 왕박 한 대 때리는데 뵐게요. 어? 감사합니다. 왕박 한 대 때리는데 뵐게요. 여기 놔두고 가면 너와 가져갈까요? 아 감사합니다. 이거 제 거예요. 여기 놔두고 갈 거예요. 이거 안 하죠. 나 독도야 나 또 왔어. 나 닭 치러야지. 언니야 일로 와. 이게. 독도 꿀팁입니다. 저기에다 사람들이 다 사진 찍고 있으면은 여기로 빨리 뛰어가야 돼요. 안 그러면 여기 사진을 못 찍어요. 나중에 사람 개멀려가지고. 여기. 찍어드릴게요. 찍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마스크 빼세요. 언제 또 올지 모른다. 빨리 빼세요. 자 태극기 휘날려야지 태극기. 자 태극기. 오케이. 저희 또 찍어주시면 돼요. 녹돈을 한국당. 녹돈을 한국당. 녹돈을 한국당. 녹돈을 한국당. 여기 경비 대한분이랑 같이 찍어줄게 사진. 왜? 그래도 돼?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. 하나 둘 셋. 옵다 봉. 우와. 갈매기 엄청 많다.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. 미안 미안 미안. 둘이 같이 찍으시게요. 아니요. 아이고. 예이. 우리频소. 한국당. 둘이 같이 가. 일찍이 엄청 많아. 하나 둘 둘 셋. 이 Bike. 독도는 한국당. 다같이 독도는 우리당. 아. 아니. 밀착 취재예요. 두 분에서 같이 찍어드릴까요? 오케이. 활짝 웃읍시다. 스마일. 희생 여러분들 밥 있는지 볼까? 있는 안 들고 가네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었구나 오늘 저녁이에요 나중에 만나면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네 이거 사주고 간.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. 사진 찍어드렸다고 사주시려고 하신다. 괜찮습니다. 괜찮습니다. 아따 아버지 이러면 나 곤란한데. 먹고 싶은 거 다 이야기하세요. 아이스크림이나 하나 먹을게요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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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모님. 어? 우리 망고지? 아는 사람이에요. 아는 사람이에요? 망고 엄마! 아플까 집이 BJ 양팡이라고 해요. 어? 양팡? 네. 얼굴 좀 조그맣네! 아 네. 어머나. 어 진짜 집이에요? 망고님 집. 어 아니야 신났네. 신났대요. 여기 이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자. 뭘? 여기 숙소 괜찮은 곳 혹시 아시냐? 그럴까? 아니면 여기에서 대화져도 괜찮다고 할까? 입택을 좀 더. 전화 통화 안 돼요? 이민영 씨랑. 저희 통화 해볼까? 네. 해볼까? 네. 우와! 어 여보세요? 아냐. 저희가 방금 여기 영덕에 왔는데. 오 대박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여기 밥 먹으러 왔어요. 우와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여기서 혹시 자고 가도 되나요? 저희 집에 한번 눌러 오세요. 어 저희 집에 한번 눌러 오세요. 어 너무 좋아요. 저희 전화번호 좀 가져갈게요. 네. 마음껏 가져오세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한번 먹어봐요. 오오. 이거 향신만 들어 먹는 거예요. 오오. 오 무서웠다. 빨리가 안 됐어. 우와. 이렇게 해가지고 입찰할 때 좋은 건 이렇게 붙여주세요. 봐봐요. 저희를 주신다고요? 그냥itorines. 우리 언니가 understands. 우리 언니가 좋은 곡을 많이 보시 preparedness. 네. 아 진짜 좋아요. 유과로 이따가 잘 찍어 드실 거예요. 네. 미쳤다 미쳤어. 언니 먼저 줄게요. 이거를 같이 찍어야 해요. wa może Illinois 와 이렇게 많이 나와 살이~? 와.. 이렇게 수잡숩아.. 나도 맛있지? 갔어. 온다. 그냥 먹어볼게. 깜짝이야! 찌기네! 죄송해요. 아 근데 이거 우리 먹은 거 한 8인분은 되는 거 같은데? 와 나 이렇게까지 진짜 게장 먹는 건 처음이야. 우와! 오순내가 볼폴 난다. 은지야 맛있으면 윙크해 주실 키우키우. 안녕히 계세요. 잘 먹었습니다. 네. 피쇽 님이 잡아주셨어요. 오늘도 야구실에 갔다 가야지. 혼자서. 나 편의점 가서 네 간단한 거 한 개 먹고 나는 소화제 좀 한 개 사다 줘. 미친. 금지 소화제 사다 줘. 재민이 수학여행 왔니? 네! 와 양은지 너 미친 녀석이야 이거야. 나는 글레도르 한 개 먹을래. 미래스타 투나 양노각 이거 사들고 집에 왔어. 이걸 샀냐? 알렉스가 없 줄 알았는데. 없어. 너는 뭐 샀어? 글레도르 아이스크림. 이 것만 맛있는 거 사왔네. 호텔 근처 편의점 가서 금지 님 알약 플러스 아이스크림 사오기 200개 골. 언니 아이스크림 먹고 싶나? 아니요. 아 약 먹어요 엄마. 어. 시발. 너 씻을 때 금지 언니가 그랬어. 계속 괴롭힐 거라고. 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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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우. 왼쪽iper 쏘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. 5개 정도든 뒤 여기 멀리 1번 딱 지금 입 벌리고 있네. 치아 투하 문구치 8개 정도 안뇽 내가 왜 자네 아무튼 막자 안 들고 있었는데 우리 돼지 잘게 조용히 해 비켜 진짜로 가지가지다 꺼져 안다니? 베랑이는 내 눈에을 따 Jacques 쟤랑은 마이퍼 쟤랑은 살짝만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질핀지 진짜만 진짜 짜증나서 사실 왜 하고 있냐 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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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무슨 장난을 꿈에 가 우우우우 짱구는 몸에 오늘은 무슨 내 땅을 뿌릴까 짱구는 못 말려 삐삐삐삐삐삐 저건